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6년 6월 학평, 나영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두 함수 y는 fx와 g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나와있을 때요.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보기 1번. 리미트 x가 0에 대한 우극화는 0이냐? 뭐예요? fx를 보고 0보다 오른쪽에서 쭉 따라가서 0에 도착하는 y값을 읽어냈때는 얼마입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의 명자는 뭐다? 막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ㄴ.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화. 자, 그럼 뭐예요? 1보다 왼쪽에서죠. 1보다 왼쪽에서 그래프를 따라 도착하는 y값이니까 얼마가 됐고? 얘가 1이 되겠고. gx1에 대한 좌극화는 1보다 왼쪽에서 그래프를 따라 도착하는 y값이니까 0이 되겠죠. 얘가 1 곱하기 0이니까 얼마다? 0이 될 거니까 얘도 맞겠네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fx, gx가 1에서 연속이냐를 물어봤는데요. 우리 ㄴ 조건에서 1에 대한 좌극화는 나와있어요.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우리는 1에 대한 함수값하고 우극화만 구해보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우리 이 d 조건을 보고요. 음, f1, g1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대한 우극화만 구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함수값만 구해보면 f1, f1 얼마입니까? 그렇죠. 0이 되겠네요. f1 0이고요. g1 얼마예요?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도 0이 되겠고요. 1에 대한 우극화, 1에 대한 우극화 쭉쭉쭉 가다가 도착하는 y값이니까 0이 되겠고요. gx1에 대한 우극화는 1이 되겠네요. 얘도 0이네요. 따라서 함수값 우극화, ㄴ에서의 좌극화는 다 0이니까 이 3개 값이 전부 다 같게 되겠다.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연속이라 부르죠.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ㄱ, ㄴ, ㄷ 전부 다 답이 되겠습니다.